1506년 연산군은 월산대군 부인에게 승평 부부인이란 방호를 지어주었고 문신에게 그녀에 관한 책을 지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관은 그날 연산이 박씨 부인과 간통을 했다고 적고 있는데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사실로 본 것입니다. 사관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에서 불교를 신봉한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산대군 부인 박씨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월산대군은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의 마자들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으로 문장과 시가 뛰어났는데 동생이 왕으로 있는 동안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문객들과 풍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 결국 36세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는데 부인 박씨는 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